안녕하세요 모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테슬라의 도조 슈퍼컴퓨터와 자기지도 학습에 관한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7월에 예정된 테슬라의 AI 데이에서 자세히 알 수 있겠지만 그 전에 제가 알아보고 찾아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도조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방법 중 하나인 자기지도 학습을 위해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와 자기지도 학습을 얘기하기 전에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도학습은 사람이 컴퓨터에게 데이터의 정답을 알려주고 컴퓨터는 사람이 알려준 정답을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을 컴퓨터에게 보여주고 얘는 고양이야,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고 얘는 강아지야 라고 사람이 알려주고 컴퓨터는 사람이 알려준 고양이와 강아지의 특징을 학습하여 처음 보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테슬라를 예로 들면 차량 카메라로부터 들어오는 이미지에서 얘는 사람이야, 얘는 차선이야, 얘는 트럭이야 와 같이 알려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에는 레이블링 팀이 존재하고 이 레이블링 팀은 지도학습을 위해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주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지도학습은 사람이 컴퓨터에게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도 컴퓨터가 알아서 데이터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게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보여주면 컴퓨터는 두 사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는 누가 고양이고 누가 강아지인지는 인식할 수 없습니다. 다음 예시는 구글 뉴스 화면을 가져온 건데 하루에도 수많은 주제의 기사 또는 처음 보는 내용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구글의 알고리즘은 비슷하거나 동일한 기사를 알아서 그루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지도학습은 데이터에서 뭘 인식하거나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지도학습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지도학습 기반이 많고 이 지도학습을 통해 인공지능 분야의 기술이 대폭 상승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도학습의 가장 큰 단점은 사람이 개입해서 데이터의 정답을 알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학습할수록 좋은 성능을 발휘하는데 이러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에 사람이 개입해서 하나하나씩 정답을 달아주는 작업에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테슬라는 수년간 이런 작업을 해온 만큼 높은 성능의 FSD 기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이 작업을 통해 모아온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셋은 카메라 인식 기반 자율주행을 위해 굉장히 좋은 품질의 데이터셋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테슬라의 데이터처럼 아무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학습했다 하더라도 한 번 학습하고 끝이 아니라 꾸준히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지금도 OTA를 통해서 운행 중인 테슬라 차량에서 데이터를 꾸준히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컨셉 드리프트를 방지하기 위해서인데 컨셉 드리프트란 학습된 데이터의 패턴과 새로운 환경의 패턴이 달라져서 주변 환경으로 인해 인공지능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테슬라는 FSD가 실패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레이블링 팀은 실패한 데이터의 정답을 알려주고 다시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OTA를 통해 전세계 테슬라 차량에 배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레이블링 팀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데이터의 정답을 알려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자기지도 학습에는 도조와 같이 고사양 PC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컴퓨터가 알아서 방당한 양의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징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데이터의 이해력을 기반으로 여러 번 학습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시킹할페에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테슬라는 자기지도 학습을 사용해 신경망을 훈련하기 위해 전용 컴퓨터인 도조를 사용하고 능동학습이라는 기술을 통해 자기지도 학습에 가장 유용한 비디오 클립만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한 능동학습은 앞서 말씀드린 현재 테슬라가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능동학습은 데이터 레이블링 작업을 최소화하기 위한 학습 방법 중 하나인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적당한 양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 학습을 할 때 전체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데이터만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사람에게 정답을 알려달라고 부탁을 하고 사람이 알려준 정답을 다시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자기지도 학습은 능동학습을 통해 선별된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주는 작업 또한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알아서 해주고 학습도 알아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도조 컴퓨터와 자기지도 학습은 레이블링 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수집, 데이터 레이블링, 인공지능 학습과 배포 이 과정을 완전 자동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동차 생산 자동화부터 인공지능 학습 자동화까지 자동화를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테슬라 주식을 매수한 이유는 전기차 회사이기 때문이었는데 모두가 불가능할 거라고 했었던 라이다 없는 카메라 인식 기반으로 높은 성능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이기도 하고 완전 자동화를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한다면 진짜 해버리는 일론 머스크의 이런 행동력과 테슬라를 보고 있으면 저 같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테슬라에게 큰 믿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테슬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테슬라 주식은 끝났다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테슬라의 이런 행동과 계획들을 보면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모조였습니다.